서울시립교양악단이 지난 11일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민을 위한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립교양악단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가 서울시민과 서초구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드비시의 바다와 라벨의 라발스,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등이 연주됐습니다. 한편 서울시양은 전문 공연장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동네 음악회를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이야기와 일반인을 위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